르노 삼성차 박동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려됐던 CEO 리스크를 털고 하반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매를 앞둔 완성 차량들이 르노 삼성 자동차 안에 가득합니다. 공장은 이번 주말까지 휴가지만 SM6를 앞세운 판매 성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대부분의 완성차 판매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르노 삼성의 성적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르노 삼성차는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박동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CEO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상당 부분 떨쳐냈습니다. 르노 삼성차로서는 하반기 공격적인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니싼 로그의 인기도 뜨겁습니다. 지난달까지 8만 4천 대가 넘게 수출됐는데 올 한해 계약 물량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경우 SM5와 QM5의 수출은 중단됐지만 북미 지역에서 니싼 로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부산 경남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때문에 2013년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은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월 말로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자체가 급감하고 있고 SM6 신차 효과도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관건입니다. KNN 표중입니다.